작업하는 게 잘 맞아 징글징글 하신가요? 최대 한꺼번에 한답니다 진짜 그냥 인젝션 키트나 이런 키트 할 때 여러 개 한꺼번에 한꺼번에 진짜 귀가 싫더라 막 헷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어우 디테일 이뻐 아 그냥 놔두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같이 해볼게요 이거 실버로 칠하네 이거 실버? 어떤 실버? 티타늄 실버요? 네 티타늄 실버요 음 역시 예쁘구나 마감자 살짝 올리면 변화가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올리는 게 그렇다고 안 올리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렇죠 안 올리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렇죠 예술이에요 씬 액 액 액 액